눈힘싸기님 어서오세요 초스카이 공짜 너무 좋아하면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된다고 저주 퍼붓고 오는 길이에요 벽이 없네 뭐 관계없죠 12연승 실화에요? 12연승 실화 샤스카이 잘 들어갔죠? 양잡기 시그니처로 초스카이 넣죠 시그니처가 뭐죠? 어서오세요 구름달님 헐 기상기 진짜 잘 쓴다 나이스 슈돌 좋았죠 원투 엘캔 까지만 원투 밟기 안되네 노오 원투 굿바이 하단 투 슈돌 노오 헐 나이스 슈돌 잘 깔아놨네요 헐 아나 진짜 원투 습관 좀 고치자 대박 루핀스 부장님 어서오세요 죽고 빰빰 도워서 메스카이 이 광개미니워 쏘세요 여러분들 다 쏘세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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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카운터 캑타스 좋죠 죽고 오늘 라이징 가는 데스인가요? 네.. 제가 아니라 울산이 가게 되겠지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흐흫 대박 까안 아프다 좀 그만 때려 형아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이 먹고 게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이스 좋아요 아직 안 끝났죠 네 울산 테딩이에요 아직 남았습니다 뛰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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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굿바이 13연승 끊었다 예에에에에 음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음 에이틸 헐 화채트 이채트 잘 흘려주고요 하단 빰 안되고 노우 로하 풀 꽝 에어레이드 3 실패 노우 그만 때려 인간아 아니야 그만둬 헐헤이 잘 참았다 와 원투 죄송 하채트 레버 내리는게 느린가 치사하게 습관 캐치 그런걸 할래요 헐 지금 슈퍼를 보고 앉는 다음에 리프트 어퍼로 뛰우고 있는거거든요 진짜 귀찮게 하네 왜 이러세요 끝났죠 흐흠 와 저게 말이 되는 피지컬인가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분 택가디 있지 않아요 네 택가디죠 흐흐흠 초스카이 녹으세요 제발 그냥 제발요 나이스 늦었 나이스 늦었다 헐 왜 끝났죠 굿바이 헐 헐 헐 헐 오마이갓 삼연승 괴물이다 저 괴물 아니죠 흠흠 지극히 평범한 유저입니다 괴물이 될 수 없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쯔흠 샤프 안되네 샤프가 허영을 저렇게 못잡나 방금 산타 썼으면 괜찮았을 그.. 거리.. 기술이었..죠? 아니 왜 내가 저? 괴물을 이기는 두뇌의 매크로야 죽구 연습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구요? 아니요 저 괴물 아니라니까요 괴물이 안 돼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타이밍 쩐다 빰빰패아 아프죠 화장창 핫채트 노우 원투 노우 노우 죽고 흐흫 다 알고있죠 헐? 그걸 어떻게 흘렸죠? 겁도 안나와나? 핫챗 도챗? 헐 죽어가는 중 죽고 발길을 보고 흘리는게 아니고 타이밍으로 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보고 흘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손이 진짜 빠르다는거에요 백돼시 흘리기 백돼시 흘리기 앉기 앉았다 일어났다 흘리기 흐흐 저는 그런 손 움직임이 안돼요 연습을 아무리 하는데도 그렇게 안됩니다 전 이런 고인물게임 못하겠습니다 래식하러 갈게요 래식이 더 훨씬 더 고였습니다 착각하시면 안돼요 아니 왜에에에에에에 횡신 원했는데 노우 노우 헐 안이 아 왜이러니 땡큐 페이크 패션 저걸 막는다고? 헐 로피에스 부장님 5,000원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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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하이 오른잡기 실패 방금 빠다주키 실패 양잡기로 쿨파이 초슥 초슥을 보여줘 초슥으로 무더위 좀 날려버려요 맥님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구요 파채트, 투플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채트, 투플 와 양잡 50딜이에요? 50이었나 55였나 그럴거에요 제가 자주 쓰는 기술들은 다 사기성이 짙기때문에 자주 쓰는거라 보시면 돼요 헐 저거를 백데시 안기 리프트허퍼 슈돌 나오는거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한다 이거죠 괴물이다 괴물 이 괴물 누가 좀 잡아가줘요 아니야 하챗 너우 노우 하챗 나이스 굿바이 오 심장 두근두근두근 흘린 다음엔 당연히 애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한거에요 그 특정 캐릭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애왕부터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맥스 댐이에요 헐 헐 아 멋지다구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 빰 조팸조팸 헐 좀 우쭈랄줄도 아셔야지 제가 그런 소양을 타고나지 못해서요 아프죠? 야이 괴물아 헐 이 괴물 이 괴물을 좀 무찔러 봅시다 우리 헐 왜 이렇게 되는거죠 하하 풀폭풍 2타해도 레이지 안켜지죠 끝났죠 굿바이 쿵디팡팡 헐 개다리 힐레스는 아마 안될거에요 샤프 발목 투포포 웬어퍼 안되구요 아 뒤로 잘 땡겼다 아니 왜 이거는 못당겼네 바보 흐하 죄송합니다 죽어가고 빰 펴 펴펴 아프죠? 죽고 네 레이지 직전에서 멈추는게 좋아요 헐 야이 괴물아 아니이 진짜 이렇게 플레이하면 반칙이 아무튼 반칙이 아이 괴물 범위 엑 아 저 괴물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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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아직 안죽었죠? 죽고 몬스터헌터 매크로이가 잡아줘요 못잡아요 이런 괴물을 무슨 수로 잡나요? 캡터스 투풀 캡터스 좋죠? 나이스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되나? 샤프 굿바이 공디 팡팡 예스 처음 오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슈 돌 펄 원투미들 투포 안되고 노우 아니 무빙이 얼마나 좋은 곡이야? 으흑 적을 막는다고? 사람이세요? 아아아아 어른발 좀 늦게 눌렀어야지 바보 어른발 좀 늦게 눌렀어야지 바보 아아닌 카운터 헐 거기서 마워펀치 내주는 정도의 센스 뭐 끝났나요? 불폭풍 2타 나이스 딜 계산 좋았네요 원투 에어레이드 2타 택타스 좋아요 발목 2 슈 돌 어퍼 잘 깔아놨죠 빠밤 안돼 노우 발목 2 에이아 안되고 하하 노리고 있었네 아 대박 청아는 너무 아프잖아 아아 죄송합니다 오오오오오오 하 방금 저게 반격기가 있거나 패딩이 있는 아이였으면 제가 죽었죠 어떻게 잡아야되지? 견적이 안떠요 새하박님 어서오세요 메하메하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죠? 버그에 있어요 버그 이거 버그입니다 나이스 좋았어요 헐 저걸 어떻게 막아 이 괴물을 일부러 멀리서 계속 슈돌 유도하고 있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줘야되나 이렇게 풀어가자고 별로인거 같은데 음 나이스 생신 투 로하 풀 꽝 자 이 괴물아 내가 1터만 쓴 다음에 로하에 써봐야지 그것도 반응하는거야 백데시로 그것도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원투 딜레이 미드 좋았구요 푹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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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포바이온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게임을 풀어가야되는거야? 뭔가... 뭐죠? 움직임 실화에요?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매크로의 드림트리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이죠 나이스 잘 막았구요 헐 거기서도 마워펀치 되니? 노호우 노우 그런 콤보가 되는구나 신기하네 카운터 아프죠? 굿바이 굿바이 음 좋아 그... 제가 알리사를 잘 못해요 음... 근데 지금 하고 있는게 있어가지고 요거 끝난 다음에 잠깐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말리사 못해요 말리사 못해요 아니야 마하펀치 저걸 계속 노리고 있다 그죠? 하체트 포스리로 나이스 하단 밟구요 차스카 슈우돌 슈우돌 헐 슈우돌 슈우돌 나이스 노우 하단 헐? 이게 왜 이렇게 되니? 헐? 이게 왜 이렇게 되니? 후우와 그는 도덕챗 응 아니에요 나쁜 아이 흐흐 헛나야 돼 공디 딱 떼요 흐흐 굿바이 안되네 원투 발목 왠어퍼 안되네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안되네 네 울산님 맞아요 솔찜님 어서오세요 솔찜님 어서오세요 으흐흐 메나리오 발동 노우 노우 음 좋아요 깔끔하죠 리처오랑 개좋움 뭐 스타일의 차이인거죠 라스가 잘 맞는 분들이 있고 리처롱이 잘 맞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몬스터헌터 가자 떡상 그럴지도 몰라요 딱히 관심은 없지만요 헐 헐 세상 아픈 콤보 때린다 와 너무하네 죽고 방금 초스칼 맞아줬으면 게임 다 터졌는데 좀 아쉽네요 헐 저걸 흘린다고 헐 죽고 레이즈온 하단 죽고 역시 과학생 어디 안가시네요 재단 헐 흤 흠 하앗 가 성격이 없어서도 자리 헐 틀 헐 흥 헐 헐 에어 아니에야 오하 좋고 야이 괴물아 엄마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나죠? 아아 잘 막았다 우와 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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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아니야! 어 뭐죠? 다행이죠 저런거 안썼는데 아니 왜 오른발이 왜 늦게 돌려요? 이런식에 중요한 상황에서 왜 이러세요 야 아니야 죽고 오 음 나이스 밟고 저걸 어떻게 피하지? 헐 형 초석이 무섭지도 않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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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 우리 매크로야는 도대체 뭐하고있나요? 왜 이러고있나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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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 괴물 누가 좀 잡아가요 누가 잡아가야되지? 죽고 움직임 싫어해요 같은 게임하고 있는거 맞나요? 헐! 하! 호! 하! 이런 포스립 자리를 바꾸구요 에이앙 굿바이 나이스 좋았다 진짜 아니 이건 좀 별로다 흫 헐! 호! 하! 켁타스 좋아요 노우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하단 야하아! 아아! 침착하게 벌써 끝이야? 너 감잡아 헐! 아아! 아아! 아아 음 근데 아리사 플레이는 제꺼 참고하시는거 보다 다른 아리사 분들 참고하시는게 더 좋을거에요 제가 아리사를 잘 못합니다 노우 오우. 이 겜으로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게임을… 누가 이렇게 철ogle하는 기계 로 만들었죠? 헐! 하체스 타임에 흘리는건데요. 어ㅓㅓㅓㅓㅓㅓㅓ 저걸?! 이렇게하네… 명품 브랜드 아뇨 고호텍 드림트리님은 울쌈님이세요 개봉기로 아리사 주작 갑시다. 아냐. 이제kö텍 사사치라. 캠 א 요즘은 왜 캠 안하시나요 못생겨서요? 못생김 저도 잘생기면 캠 켜줘 카운터아 아 달콤해 나이스 실패 그니까 과학생 아직도 퇴근 안했네요 진짜 미치겠슴 제가 무슨 훈남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혼납니다 헐 죽었네요 저 훈남 아닙니다 제가 훈남이었어봐요 캠 켜고 이제 그냥 남캠 방송해도 되죠 못생겼고 말랐고 뼈밖에 없고 막 그래요 저거를 일부러 노리는데 어떻게 클리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헐 남캠해줘용 아니다 이 ZF447은 좋고 아아아아 네 에리너님 어서오세요 와아 이 괴물 어떡하면 좋아 뭐죠? 왜죠? 왜 그렇게 되는거지 아니 뭔가 A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니까요? 뭐 핵 쓰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사람의 상식선에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헐 왜 카운터 아아아아 아니다 이 울산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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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너님 어서오세요 아까 인사해드렸죠 뭐지? 뭔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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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는거 못느깼셨어요? 뭔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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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는거 못느깼셨어요? 뭔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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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는거 못느깼셨어요? 와아 제트허퍼 진짜 잘 노린다 게임을 짜긋짜게 풀어가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건지 모르겠어요 카운터 카운터 헐 거기서 제 터가 왜 나와? 죽고 라이트닝 좋츄 에이앙 내가 이 괴물을 상대로 3행승을 하라고 이런 괴물을 상대로 왜 방금 이겨댔지 왜 방금 이겨댔지 궁디 팡팡 굿바이 오우예 울산님 궁디 찰집니다 제가 직접 때려봤어요 그렇다면서 철썩철썩 때린건 그런건 아니니까요 쓰읍 저걸 어떻게 해야될者 모르겠어 팩터스 좋죠 포스리가 확정 행신초 스카이 샤프정도 흘리려고 하다가 초스카이 맞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마하펀치 일부러 지금 계속 맞아주는거에요 맞아주고 있는것도 있구요 나이스 잘노렸다 일부러 가다마다 하는척하면서 오 다행 노우 야하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단 어어 방금 기술 내밀어서 맞은거에요 그냥 가만있었으면 안맞았습니다 아마 원잼 내밀었을거에요 그 히트박스가 앞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스위킥이 안닿는데 맞은걸로 판정이 됐죠 흘렸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가 이상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상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 카운터 이제 갈놀였다 나와 헐 안되구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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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을 어떻게 무찔러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어요 알고싶습니다 카운터 이거 옛날이랑 다르게 원체 공방전 이렇게 뚫어갈 수 있어요 메이지 딱 켜지네 뭐옷 야하 굿바이 당근빠따타조 킥으로 마무리 이 게임 버그 있습니다 음 울산이라는 버그 있어요 아 쫌쫌쫌흐흠 너는 브라이언이 아니라도 캐릭터가 많지만 나에겐 화랑밖에 없단다 아이야 포스리가 확정이 아니구나 엎어 헐 망했다 방금 판단미스 있었어요 아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판단미스가 왜 일어나는거야 도대체 미치겠네 눕 오 다행이다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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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그냥 레드를 쓰라고 그렇죠 헐 헐 끝났죠 으흠 잘 참았다 버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가드가 딱 되는 고런 프레임이라는게 있거든요 헐 대시 원투를 저렇게 클리어하면 나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하나 이 괴물아 이 괴물아 아 방금 좀 아쉽다 잘 노렸는데 헐 헐 헐터스 좋아요 헐이앙 양 잡기 헐이앙 헐이앙 나이스 스읍 이제 한 판 남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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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쌤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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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해고입니다 뭔진 몰라도 아무튼 해고임 안되고 캑터스 좋죠 하단 샤프 안되네 끝나네 끝나나 아뇨 그럴리가 없죠 제터 야하 차라리 제터로 써라 비참하다 이게 너 나이스 잘 흘렸구요 좋았네요 빰 안되고 헐 원잽만 쓸컬 왜그랬지 퇴근해라 이 과학쌤아 헐 이걸 흘렸네 왜죠 뭔지 몰라도 아무튼 개이득 죽고 으 dil 뭣질렀다 이 괴물 히 저리가 저리가 이 괴물아 힝 저기 온덯 뎁진으로 오냐 와 양심 어딘 희노팔사님 어서오세요 우와 진짜 양심 어디? 덱집으로 저기 온다고? 우와 원코인 예상해봅니다 와 양심 어디? 솔직히 말하자면 브라이언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피지컬 빨르고 푸짐까지 올라온거거든요? 어 나이스 알아 이제 예언자 무엇 죽고 맵 바꾸는게 좋을 듯 그런가요? 끌풍 나락 필사마 헐 좌스카이 좌스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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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어? 됐네 아볼리니와 서세요 야 이 괴물아 헐 네 울산입니다 헐? 행신투 행신투 어디? 헐 헐 원잼만 일부러 쓰는거야 헐 원잼만 일부러 쓰는거야 안되네 나락 아니었네 괜찮아요 하단 투포 초슥 포스리 원투 미들 아니야 3타 썼어 바보야 으허 초풍 맞고 사망 해번즈 네 울 때님이세요 얘는 나중에 만나면 또 궁디팡팡 해줘야겠다 흠 기본 스텝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난다 거의 녹단이랑 파란단급 정도로 차이가 나죠? 아니이 괴물 형 약사 좀 가자 울 때님 그러니까요 못된 동생 헐 헐 헐 나락이에요 아니었네 오와아 플래신 3타 잘 썼다 하단 왠지 몰라도 잘 흘렸죠 두번 까지만 어 가드했거든 늦었나 그냥 쫌 쫌 형아 어? 형아 어? 아 나락 나락함도 아니야 궁디팡팡 오와아 오와아 횡신함기 나이스 실패 짠손 푸싱 안되구요 하하하하 다 안된대 뭐든간에 다 안된대 실화 실화 실화에요 스텝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압박을 할 수가 없잖아 대박 헐 헐 헐 헐 죽어가는 중 뭐 죽고 데뷔진 나라 네 시계로 피어집니다 킴H 제임이 어서오세요 나이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모든걸 다 보고 막을 순 없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침착하게 어? 이거 확장인가? 나 쓰면서도 죽었다 싶었는데 굿바이 네 모든 나락류는 다 시계로 피해져요 헐 엉? 왜오세요? monocic님 무슨일이 있었나요? 네 짓나락도 시계로 피해질걸요 헐 진 coloc 안 돼요 안 될 수도있나 헐 헐 헐 헐 허허 땡땡이가 또 깨물리셨구나 야이 괴물아 야 아니야 원잽은 너무하네 싼손 푸싱 나이스 카운터 이것이 숨겨둔 형아의 피살기에요 하하이 괴물 일부러 처 에허 슈도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괴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노우 죽고 헐 이게 이렇게 되네 통발 통발 웨이브 통발 통발 끌풍 hini 나이스 방금 천풍 쓴 거예요 和 그걸 어떻게 esar 쩝 아 얘가 일부러 계속 슈도를 유도하고 있는거에요 역시 데빌진 나락판정사기임 진짜 반여덩감자님 어서오세요 헐? 저게 왜 헛쳐? 와아아아아아 너랑 안올래 이 바보야 변태야 2피가서도 그렇게 풍신류 잘쓰는지 한번 보자구요 죽고 죽고 아 네 맞아요 슈돌은 잘 안쓰는게 좋습니다 헐? 완전 개손해 나락 슈돌이 안좋지는 않죠 이렇게 피지컬 괴물들에게는 안좋게 되지만요 죽고 호밍기 호밍기 진짜 미친 듯이 깔거에요 이제 에어레이디 2타로 굿바이 에어레이디 2타로 굿바이 3탄 안닿아도 2타까지만 닿으면 되죠 하단 헐 난 대체 뭘 놓치고 있는거지 원투 캑터스 좋죠 헐 통발 무엇 훗 또 헐 랩 넌 에코루야 뭐하니 왜그러니 도대체 플라밍고 카우스 어서와요 웰컴 투 마이 채널 죽고 오케이 와 이걸 뻥발로 그러게요 우와 병맵으로 와라 이랬는데 사업맵 나오면 엄청 불리해지죠 가볍게 가볍게 레버를 가볍게 가볍게 레버를 히트몬키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히트 레버를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이렇게 음 그나마 다행이네요 초슥 초슥을 보여줘 초슥으로 무더위 좀 날려버려 맥님 케케케 감사합니다 음 휴어 마이신드야루 어퍼 잘 깔아놨죠 에어팡 벽광 낮은 벽광이었자눌 슈우돌 샤프 삐파구바 자, 예쓰! 슈도 썼는데 방금 전에? 원, 원투,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헤헤. 에크로야, 버튼을 좀 침착하게 누르자. 오른손아, 말을 좀 들어주고. 노우, 벽광, 무엇. 깨지냐 이게, 헤헤. 게임도 아니다. 어떻게 알지? 대시해서 원투를 쓸거라는걸 이미 알고 있는건데, 이건. 아, 진짜 사랑 귀찮게 해요, 이렇게. 수요이님 어서오세요, 상대방이요. 울 때에요, 울 때. 울산. 나이스 레드. 빰, 빰. 빰, 펴, 펴. 휴하아! 빠밤. 죽고. Huh, 아니. 워퍼가 왜 안 나가. 어퍼가 저걸 왜 못 씹... 안 돼죽게 썼나? 나살문 헐 호밍기 실패 슈돌 잘 깔았고요 축 돌리기 잘했고요 빠밤 역가드 패턴 실패 아니야 이 바보야 어파를 왜 못썼지 똑바로 서라 매크로야 샤프 그를 흘리네 얼만큼 괴물인건데요 도대체 죽고 음 올 때에요 세계 최고 반응속도 음 방금 에어레이드 1타만 쓰고 캔슬 했었어야 했어요 음 좀 안타깝네요 레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거리에서 레아를 쓸 줄이야 맹신 아파 안되네 하단 헐 새채패 새채반 저는 새채에 속하지 않죠 초스카이 나가라 안 나가네 죽기 직전 죽기 직전 쫑 쭁 나이씨 횡신 밤펌 푸싱 안 되네 푸싱 푸싱 시계로 피해져 몰랐네 놀라운 사실이야 헐 헐 헐 왜 매크로에는 햄빡 할 수 없어 아니야 죽고 에어 실패 푸싱 안되네 어퍼 원투 풀 포밍기 안되고 헐 퍽3 간다 나이스 섬섬 섬패턴 수요이 발목 투포포 원투 안되구요 하아니야 미안해요 그게 아니고 빰빰 아프네 노우 꽝 나락 아냐 통발 시작된 통발지옥 울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피씨어쩌고님 지금 그 뭐지 색깔이 그린랜턴 색깔이라서 글씨를 제대로 읽질 못하겠습니다 앉아 굿바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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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때 울 때 매크로 매크로야님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경험치 차이요 나락 냄새가 났어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응 나락냄새 택타스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외모 아니다 이 악마들아 외모 따위 아무래도 좋은거에요 어 그렇죠 계속 지금 저걸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음 어떻게 하면 좋음 택타스 죽고 맥센세 백두산 닮음 네헤헤? 제가 백두산 닮았다구요? 그렇게 미중년이라? 그럴리가 없잖아요 아니 거기서 초풍 방금 초풍 나갔어쓰 아아 아니야 미치겠네 노우 노우 나락 결국 나락이죠 흐흐흐흐흐 아니 텅벌 바다판장 뭐냐구 샤프 안되네 택타스 좋죠 아니 왜 스볼 발동 안됨 왜죠 흐흐흐흐 아우 이 괴물 죽고 휴님이 지금 저쪽 채널에서 헐 지금 약자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강자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 모른척 제 화랑 한 번 모으면 다 티가 납니다 진짜에요 비온척 왜? 반식에 따라왔지? 나락 꽝 그냥 지른거에요 왼플 저걸 또 푼다 이 괴물 죽고 나이스 음 데스 길어질거 같죠 길어지려나 모르겠네요 다시는 없어요 앉는 타이밍이요 저게 왜 나와 이 괴물아 헐 나와라 아니야 노우 헐 저걸 보고 앉았어 그런데 캐치까지 하는거야 얼만큼 괴물인거야 헐 거기서 나락이 왜 나와 손도 좋다 거기서 나락 쳐 대박 늦었다 헐 헐 나살문 죽고 야이 괴물아 헐 헐 헐 헐 헐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을 풀었죠 버그 버그 헐 앉아 놔라 아니야 음 그래 아닌거 알겠구 흐흐흐흐 아흑 흘렸는데 늦었다 아흑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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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진짜 통발.. 통발성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 빰빰 와장창 나이스.. 나락 잘 막았죠? 벽에 닿나? 뭐하는거? 오오하! 오하! 오하! 라운드 투 파이트 푸싱 원투 안되구요 노우 아 저게 닿냐 하하.. 이 괴물.. 어떡하면 좋아 헐 캡타스 좋아요 뭐죠? 왜? 안깨지죠? 왜죠? 헐.. 나락 아니야? 하단! 그렇죠 헐.. 끝났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단! 짬발! 엎어! 백태쉬 엎어 진짜 꿀이었다 와.. 잘했다.. 와.. 아니 거기서 왜? 롸우 헐 포-풀... 꽝... 빰빰... 짠 흫 거기서 레아 무엇 아 점심 좀 차려 매크로에 하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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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아 이 괴물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이죠 너의 통발 공격이랑 비슷할 것이다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일어나면은 톡 안되고 카운터 무엇 삐 나이스 궁디팡팡 굿파이 카운터 음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다가 디자인을 한 거죠 이거 버그 아닙니까 버그 울삼버그 울삼버그 무엇 너무 세잖아 헐 헐 양잡기 양잡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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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원투투째 꽝 펴펴펴 앉아 우리 착한 우산 말 들어야지 노우 이러지말고 쫌 레이지 딱 안켜지는 피죠 피곤하게 캡타스 좋아요 아.. 캡타스 벽걸이 완벽하게 쟀죠 깔끔하다 호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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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밍기를 계속 깔거에요 헐 니컬 후딜이 생각보다 길구나 푸싱 슈 돌 헐 대박 초풍 맞고 사망? 아직 직전 오호 이걸 뒤집었네요 카즘이 있는 곳까지 고고 그게 되나요? 올 때 카즘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요? 오호 거기 엠페론가? 택갓인가? 뭐 거기에 있지 않나요? 하아 진짜 이거 사람이에요 대쉬 타이밍에 초풍 까는 센스 봐 우와 개쩐다 죽고 나살문 오피하네 아니 어떡해 내가 딱 레이드만 쓰려고 그러면 원잽이 나오지? 나살문 죽고 헤븐즈 투잽 날악 아니이히히히 괴물아 아 아니야 잠깐만 좀 더 침착해보자 뭐가 뭔전지 알아야돼 안다고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겠지만 저 움직임봐요 진짜 사람이 아닌거 같애 아 맞다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닌거 같은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었죠 무빙을 어떻게 저렇게 한거지? 어 튕겼어요 하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버튼을 눌러보자 음 아까 맵이 좋았는데 자꾸 그러면은 우리집에 있는 지금 우리집에 있는 대마왕 보내서 이놈하게 한다 아 투재판은 진짜 꿀이다 안되죠 뭐하는거 매크로야 도대체 뭘 하고싶은건가 대박 왜? 오른손 계속 연타했는데 뭐가 문제? 좋고 톰밤 오피하네 원투 캡터스 좋죠 추돌 잘 깔아놨구요 투포 에어레이드로 굿바이 앉았거든? 아닌가? 못난이니까 못앉을수도 있지만 샤스카이 좋았구요 뭣 어디가니 헐 헐 못피하네 형한테 초풍쓰기 업기일을 정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통할리가 있나요? 나이스 궁디팡팡 굿바이 K.O. 마지막 round 공격 공격 나이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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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이상하게 움직였어 movimiento 확 뭔가 드덕드덕 끊기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횡신허퍼가 왜 안나가냐 도대체 으 속상해 통... 아니야? 날아가 한번더 땡 푸실꺼구요 나이스 중단 모험 잘했죠 저걸 어떻게 막지? 호밍기 실패 맨오퍼 좌스카 원투 따닥소드 슈우돌 실패 헐 개모라 당신의 승리다 내가 모논같은걸 하는게 아니었다 죽고 나이스 나이스 F3펀치 이후에 초스카이 초스카이 잘 깔았죠 헐 저걸 보고 막아 짠송 나락 아니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었죠? 죽고 저걸 끝까지 앉아있냐? 우와 이 괴물 빰빰 빠밤 빠밤 나락 나 살 문 비혼축 그걸 노렸습니까? 죽었네요 강등 강등 잠깐의 떡상은 달콤했어요 지금 이게 뭐지? 어 프레디원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떡나 가자 야 승신 원투 캡터스 좋아요 밟고 투포포 원투 안되고 포스리 풀 푸싱 원투 땋 아니야 아니야 이 악마야 아니다 이 악마야 하하하 죽어왔네 윙 림포장 찍고 가기 프레디원님 2천억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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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엔허퍼 초아 씩 안되네 죄송 으윽 초풍 으으으으으으으으 안되요 땡 멋된아이 쿵디빵팡팡 나이스 트ou uncle 좋았고요 벽이죠 Ms. nude 양잡기 NO! NO! 강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발목으로 Goodbye! 라이징이 뎁짼밖에 없었나요? 으으으 NO 나잇 노오오 안되죠 나락 나이스 호우우 나무위키에 적으러 갑니다. 네 제발 좀 적어주세요 ㅎㅎㅎ 눈도장 찍고가기 있기 없기 있어요 그건 좋은거죠 지금 저는 울산에 그 마이크가 꺼져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슈 돌, 어퍼 안되고 좌슥 안되고 원투풀, 빰빰 안되고 슈 돌, 노오우 나락이 거기서 왜 나와? 나락 한번더? 싫어? 죽고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몰라도 아무튼 뭔가가 이상한 나락 나락으로 다 해먹어 우리 울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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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임 펭 초스기인데? 촉보장이 안돼? 그러니까 나이스 어퍼 어어 어퍼 못쓴 줄알고 시껏 했네 stepped up 삐 어! 망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죽었네 죽고 얘가 레아를 이렇게 빠방 쓰는 빵빵하고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좀 데뷔지는 사람이 좀 이상해지나봐요 두번째 강등 미클 짠손 오르너퍼 에이앙 안되구요 공격 우선권이 나한테 언제 오는건데요 오오오 죽고 나이스 잘 흘렸구요 레아 아껴봐야 의미 없으니까 일단 쓰죠 죽고 죽고 파크 무엇? 아 안됐나? 와아아아 야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세요 아 맞다 사람 아니었지 죽고 하아 아아 상처 상처 짠발 짠발 잘 흘렸구요 헐? 내게 진다고 따닥이 얼만큼 정확하게 쓰고 있길래 노후 뭐하니? 초풍 띠 하나 차이나는 형한테 데뷔진을 했다 아 그럴 수 있죠 승부의 세계 냉장한 겁니다 아니 왜? 뭐지 방금? 뭔가 이상했는데? 왜 그게 안맞았지? 나이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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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띠 하나 차이도 더 나요 패시하다가 혼나구요 뭐죠? 왜죠? 하아 야아 진짜 하아 야아 여기도 정말로 나쁜 아이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 Paper